네, 첫 번째 초성입니다. 백현! 백현! 헤이즈! 이것도 있네. 허잇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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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초성입니다. 두 번째 초성입니다. 야, 야! 야, 야! 야, 야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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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똑같은 생각하고. 나도, 나도. 백현! 봉숭아. 백현! 봉숭아. 쟤는! 복숭아. 박술여. 박술여. 한복 최고여? 백현, 설화수. 코스메틱 제품이잖아요. 네 번째 초성입니다. 백현, 국과수. 고고싱은 안 돼요? 국과수. 백현, 국과수. 국과수. 첸, 교과서. 국과수. 네, 다섯 번째 초성입니다. 백현, 인사돌. 야! 나 지금 브랜드백 2개 얘기했어. 여섯 번째 초성입니다. 지수. 말랐다. 화장실! 지수? 없어요. 백현, 퓨지심. 아... 퓨전선, 퓨전선. 퓨전선. 네, 마지막 초성입니다. 지수. 지수. 백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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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잿물. 양잿물. 아, 진짜. 끝났네? 오케이, 백현이 또 우승. 양잿물. 똑같이. 똑같이. 1, 2, 3. 근데 상실수가 너무 셌다. 하나, 둘, 셋. 백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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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냐? 진짜요? 봐봐요. 와, 진짜네. 나도 딱 풀려는데. 아, 진짜 많이 안 해. 맥도월드 캐쳐. 다음. 하나, 둘, 셋. 백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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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볼. 정답. 뭐야? 샤워볼. 정답. 뭐야? 이거 샤워할 때 쓰는 거. 그거 샤워할 때 쓰는 거. 아, 근데 나 이거 진짜 말하려고 했어. 너가 말 안 했어. 하나, 둘, 셋. 백현. 백현. 어? 볼링핀. 볼링핀. 아, 뭐야? 정확히. 볼링핀 조그마하고 미니 볼링핀. 정답. 우와. 동체실형 마스터다. 만완경이지. 나는 또 대기 대신 줄 알았는데. 아니, 이거 만완경 아니야? 하나, 둘, 셋. 정답. 정답. 봤어?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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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누가 해서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저희 못다 푼 지금. 저희 지금 미쳤거든요. 감독님 저 거치만 담아주시고 그냥.